반갑습니다.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. 자 오늘은 2023 필수본 VIP 개념 리터치 강좌, 개념 속성 강좌죠. OT를 하러 왔고요. 필수본이 이제 어제부로 제가 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완강이 됐습니다. 올해 이제 2023 필수본을 개강한 지 한 3주 정도 만에 완강을 했어요. 60개의 강좌로 끝냈고요. 약속드렸다시피 이제 필수본 완강 후에 바로 VIP 개념 속성, 개념 리터치 반을 개강을 할 겁니다. 이 OT가 올라가는 시점에 이미 강좌들이 올라오고 있을 텐데 뭐 그런 문의들이 많았죠. 작년에도 제가 운영했던 강좌고 호평이 좀 있었습니다. 특히 이제 어떤 학생들이 호평이 많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빠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또는 고3 또는 N수 이때 필수본이든 다른 선생님 강의든 개념을 한 번 정도는 꼼꼼하게 공부하고 기출도 어느 정도 공부하고 기본기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학생이 안타깝게도 재도전을 하는 경우. N수가 좀 수요가 많거든요.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일정 이상의 성취를 보였지만 본격적인 수능 대비에 앞서서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. 아 나는 뭐 좀 서둘러서 선생님 필수본 강의를 2학년 때 마스터했습니다. 아 근데 뭐 바로 문제풀이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찜찜하죠. 남들 다 개념하는 시기에 개념 기출하는 시기에 나만 혼자 뭐 그 N제 풀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좀 불안전하거나 덜 조직화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좀 실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서 이 강좌를 기다리는 학생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원래는 이 강좌는 필수본의 후속 강좌이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뭐 전통적으로는 저는 이제 보통 한 2월 정도 뭐 요 정도의 개강을 하는 것이 저의 원래 원칙이었습니다만 뭐 필수본도 좀 조기 완강했겠다. 또 뭐 이렇게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충실하게 따라온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겨울 시기를 맞이하고 준비하며 설계하는 학생들의 어떤 수요가 두 갈래로 좀 나뉜다. 이미 개념을 끝냈거나 이제 다시 재도전하는 경우에는 굳이 그 방대한 양의 개념 완성 강좌를 원치 않는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. 사실 뭐 다시 해도 상관없습니다. 그런 말씀도 또 드리고 싶어요. VIP, OT와는 별개로 아주 밑바닥부터 다시 재점검해봐야 본인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.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정말 지루하더라도 지루할 수 있어요. 작년에 뭐 모의고사 실무까지 다 풀고 수능까지 응시했던 학생이 이동거리가 뭐냐 변이가 뭐냐 뭐 이 얘기부터 다시 들으려고 하면 깝깝하죠. 어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인가를 찾는 데 있어서 어 자신을 진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일정 이상의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제 오점들 약점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원리 법칙의 어떤 배경부터 그 교과서에 써있는 그 너무 당연해 보이는 진술까지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데는 또 개념 강좌 재수강이 괜찮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같이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제가 뭐 어떤 학생들은 VIP를 들으면 좋다 어떤 학생들은 필수번부터 그냥 해라 라고 딱 자르기에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.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진단하고 앞으로 계획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목표 설정에 따라 시작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. 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뭐 필수번념 개념으로 시작하면 낮은 곳을 바라보고 VIP로 시작하면 만점을 바라보고 뭐 그런 건 아니죠. 모두가 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올해 학습의 어떤 컨셉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주관적인 판단은 있을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어쨌든 이 VIP 강좌는 VIP가 무슨 뜻이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 다시 말하면 뭐 이게 이제 오해들이 많죠. 그냥 빨리 가는 거냐 속성반 이러니까 속성반 예전에는 제가 이제 VIP를 개념 속성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뭔가 아 빨리 나가는 건가? 배기범이 드디어 1.8배속으로 강의를 하는 것인가? 뭐 그런지 오해 장난삼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단순히 압축만 하는 건 아닙니다. 약간 제가 이제 재구성을 해요. 필수범 강의를 재구성합니다. 사실 뭐 빠트리는 개념 여기서도 수능 물리학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뭐 개념을 빠트리는 건 없어요. 다만 이제 강약 조절이 들어가고요. 당연히 강약 조절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약간의 생략도 들어가요. 예를 들면 이제 개념을 처음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배경 설명이라든지 또는 공식의 유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조금 생략을 해요. 조금 더 결과에 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. 그런 부분들은 이런 이제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죠. 개념이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들었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위화감이 올 수 있다. 처음부터 쭉쭉쭉쭉 나가니까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이제 강약 조절, 선택과 집중 그리고 순서도 좀 엉켜요. 예를 들면 뭐 제가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사실 이제 본 개념 때는 교과서 순서에 딱 걸맞게 뭐 운동량 때 잠깐 언급하고 그리고 특수상자성 이론 가서 상대 속도 그리고 상대 속도가 역학 부분에 어떻게 또 조명이 되는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요. 왜냐면 처음부터 막 그런 좀 약간 응용이 필요한 개념들을 쏟아버리면 학생들이 이제 위화감을 느끼고 흥미를 잃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걸 좀 배려해가면서 진행을 합니다. 여기서는 아마 1강부터 나올 거예요. 1강부터 평균 속도와 상대 속도의 활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구간별 운동을 분석한다든지 등가속도 일반 유형을 풀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문제 유형에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전적 개념, 실전적 활용법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강좌 비중의 한 50% 정도는 개념 이해, 개념 확인, 개념 복습 말 그대로 리터치입니다. 리터치 그런 것을 좀 주력하고 있다면 나머지 50% 정도는 개념, 일반 개념 완성 강좌에서도 다르긴 합니다만 활용, 분류,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한 접근법의 유불리, 장단점 그죠? 프리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바로바로 문제를 푸는 개념 강좌 같은 경우는 문제도 순서대로 가죠 순서대로 가고 제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립니다 근데 이 리터치 강좌는 VIP 강좌는 다 풀어드리진 않아요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어 싫어하면 의심해봐야 돼 나는 이거랑 안 맞을 수 있는 거야 싫어하면 그냥 필수본을 듣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들어보고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요새 대부분의 경우에는 패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교재도 필수본과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호환이 된다는 거지 필수본 교재를 가지고 VIP를 들을 수도 있고 또 필수본을 들을 수도 있고 필수본을 다 듣고 나서 복습을 하고 싶은데 필기노트만 읽으니까 복습하는 느낌이 안 난다 나는 좀 더 효율적이고도 좀 발전적 복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쵸 강좌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의 장점이잖아 조금 꾸준하게 스케줄링을 할 수 있다는 거 조금 누군가의 케어를 받으면서 복습을 하는 느낌이 난다는 거 뭐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필수본을 듣고서 그 교재를 가지고 다시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의 선별학습, 집중학습, 그 다음에 재조직화 구조화하는 학습이라는 거죠 어려운 단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빠르게 하거나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필수본을 리바이벌하는 강좌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컨셉이 있죠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분량도 상당히 압축을 합니다 전체 강의 분량이 50% 미만이에요 근데 제가 뭐 예상하기로는 한 24강에서 한 26강 정도 예상해요 근데 필수본 원래 본 강좌가 한 60강 정도 되니까 한 절반 이하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필수본 강좌도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했는데 개념 리뷰라고 해서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이 강좌는 아예 그냥 전체가 다 정리입니다 전체가 다 정리 물론 이제 제가 아주 포인트를 둬서 아 이거는 진짜 뭐 필수본이나 크게 차이 없는데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몇 개 될 거예요 그런 설명들은 이제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든지 물론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그렇다고 필수본이랑 똑같진 않아 일이 뭐냐 에너지가 뭐냐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냥 확인만 해 일이 뭐였지 주의해야 될 게 뭐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는 한 번 했다 그죠 한 번 이미 들었다 그래서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도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취를 좀 한 학생들이라는 거 그래서 뭐 굳이 N수는 좀 기준을 편하게 제시할 수 있을 거 같아 N수생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에서 한 2등급 이상의 성취를 했다면 들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3등급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나누는 건 참 가슴 아프긴 한데 3등급 이하였으면 그냥 필수본 부터 다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작년에 2등급 이상의 성적을 이미 얻었다 그러면 그냥 이거 듣는 게 더 이제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본인이 듣기에도 더 편할 수 있어 아이러니하게 더 막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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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뭐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막 하는데도 더 잘 꽂힐 수 있어요 왜냐면 핵심적인 부분들만 탁탁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요새는 뭐 도움이 될까 해서 이거 이해할까 이거 이거 좀 설명해 주면 좀 이해가 잘 될 텐데 해서 설명해 주면 좀 돌아간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성질 급한 학생들 빨리 결론부터 내놔라 이거지 빨리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달라 이거죠 저는 꼭 바람직한 것만이라고는 보진 않는데 마음은 또 이해가 가거든요 수험생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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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하고 싶은 진도 나가고 싶은 그런 성격의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을 거야 강의 구성 자체가 호흡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효율 면에서는 어쨌든 뭐 시간과 그 다음에 성취 그죠? 확장적인 어떤 그 개념 학습을 좀 확장적으로 조금 더 이제 문제를 아주 염두에 둔 개념 학습 원래 개념 학습도 문제풀이를 당연히 염두에 두곤 합니다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문제를 풀기만을 위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내기만을 위한 개념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문제나 엔제 류의 어떤 강좌들을 본격적으로 수강하고 풀어내기 이전에 딱 그냥 짧은 시간에 이 맘먹으면은 이 강좌는 맘먹으면은 한 2, 3주? 보통은 제가 이제 권장 수강 기간은 한 6주 정도 드립니다 제가 그 안에 또 완강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6주 정도 안에는 수강을 하는 게 더 좋다 오히려 너무 규칙적으로 한답시고 제가 일주일에 두 개씩 들을래요 12주 동안 들을래요 뭐 이런 건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서너 개씩 들어서 그냥 한 6주 정도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뭐 개념과 개념의 관계 그죠? 조직화 그리고 좀 더 이 개념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 것인가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 되고 있는가 문제 조건화 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접근을 해 드린다 이미 설명한 겁니다 핵심과 빈출 개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은 확인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 있던 개념들을 조금 모으는 거죠 예를 들면 역학이라고 하면 개념은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잖아 뭐 운동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법칙의 대표적인 활용계 중에 하나인 뭐 빗면 유형이 있고 뭐 역학계 유형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끝나면 충돌 유형 운동량 보존과 충돌 유형 힘의 시간적 효과를 분석하는 그래프 유형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가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설명하고 보존과 비보존 케이스를 나눠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조금 아우르는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야 이게 뭐야? 너무 압축하는 거 아니야? 너무 막 여기저기서 다 끌어와서 설명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는데 그게 실전이죠 그게 실전이에요 실전은 문제가 이렇게 구분되지가 않아 예를 들면 자 2번부터 3번까지는 다음은 운동법칙 문제입니다 이렇고서 운동법칙만 물어보질 않아 실제 기출문제들을 풀다 보면 느껴지는 위화감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야 이거는 여기서 기억답지에서는 막 가속도 계산하는 거 나오고 운동 계산하는 거 등가속도 막 써가지고 그럼 니은답지에서는 힘 판단하는 거 나오고 뭐 장력 개선하라고 하고 디귿답지는 뭐 C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량이 뭐 A와 B의 운동에너지 감소량과 어떤 관계인지를 막 물어보고 정신사납죠 막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문제 한 문제를 통으로 온전하게 풀어낸다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구조화 시켜 드린다는 것이고 그렇죠?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요 당연히 이제 개념이 실전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뭐 문제 조건이든 풀이법이든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성질 급한 학생들이 막 덤비거든요 처음에 야 이거 되게 좋대 이거는 수강평이 대체로 좋은 것만 올라와요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개념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수월성 있게 학습을 끌어 나가다 보니까 호평이 좀 많은 편이야 뭐 다른 강좌라고 해서 제가 호평이 뭐 없는 건 아닌데 뭐 전체 학생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또 수만 명을 상대로 하는 강사다 보니 그래도 또 호불호가 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나름 선별이 되다 보니까 또 저의 어떤 특유의 어떤 수업 방식 저는 또 현장을 은퇴했는데 이제 대치동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하는 그 저만의 어떤 날것의 느낌 이런 걸 느끼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 PPT 쓰면서 옛 배기범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 배기범은 특유의 그 어떤 판서로 이렇게 막 약간 애드립 치면서 수업하는 그 약간의 그 라이브한 느낌이 그게 배기범인데 그것 때문에 대치동 다녔는데 현장 그만둘다니까 이게 참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VIP는 최대한 그런 분위기를 살릴 거야 PPT 안 씁니다 그냥 제가 책 어디 보시라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통합적으로 설명해서 뭐 갑자기 문제도 풀고 약간 여러분들이 예측이 좀 안 되는 그런 날거새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 좀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다만 그런 거 보고 야 이거 필수본 보다 더 좋은 건가 봐 필수본 보다 약간 더 상위 그레이드에 좋은 강좌인 것 같아 이거 듣자 이게 뭔가 특별해 보여 그리고 시간도 짧대 시간도 짧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러고선 이제 또 뭐 불만을 토로하기 까진 안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필수본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필수본을 하고 하시던가 아직 시간 많아 그쵸? 아직도 한 11개월 정도 10개월 정도네요 이제 이제 벌써 또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 10개월 정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한 번 정도는 공부한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 어쨌든 간에 뭐 아니라면 필수본 오리지널 개념완성판 이미 완강이 돼 있기 때문에 완강된 강좌의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걸 듣는 게 좋다 됐죠? N수생은 당연히 이제 VIP를 많이 추천하는데 다만 그래도 N수생도 조금 제가 이제 또 어 N수라고 또 다 같은 N수가 아니어서 아슬아슬하게 목표 달성에 실패한 N수와 작년에는 뭐 이런거 저런거 뭐 여타 다른 과목에 신경쓰다가 물리는 그냥 흘려보낸 또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뭐 그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과목 밸런스에 따라서 또 그럴 수 있죠 탐구를 좀 소홀히 하다가 선택은 했는데 또 이럴 수 있어 물리도 못하지도 않아 못하지도 않아 역학은 잘해 또 물리가 맞아 근데 2, 3단원을 소홀히 한거지 그래도 3등급 4등급 금방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은 필수본부터 하는게 좋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2등급 정도는 찍어줬었어야 이 강좌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입니다 물리학 1을 당연히 이제 한 번 이상은 수업을 들었고 공부를 했고 또 필수본 선행 강좌죠 필수본 강좌를 완강하고서 복습을 해야 되잖아 최소 뭐 개념이나 기출은 3회 독식은 하라는데 아 그 많은 강좌를 다시 듣기에는 또 혼자 복습하니까 텐션이 안 오르는 거지 규칙적으로 하는 느낌도 안 나고 그냥 계속 필기노트만 막 읽다 보니까 또 문제 다시 풀어도 또 외워서 푸는 것 같고 아 누가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 복습을 해야 되는데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정리가 안 되면 이 강좌를 따라서 그냥 정리하시면 좋아요 정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뭐 들을 겸 물리정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뭐 제가 뭐 학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 아니라 물리학의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강좌니까 좋을 것 같고요 뭐 작년에는 굉장히 호평이 많았습니다 수강 제 전체 커리큘럼을 통틀어서도 VIP만큼 이렇게 막 호평일색이었던 강좌가 없던 그러니까 사실 뭐 저하고도 제일 제 성격하고도 제일 맞는 강좌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모르는 애들이 와서 들으면 확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했다가 저거 하다가 갑자기 문제 풀면서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막 하는 그 유연함을 보여드리는 강좌라서 뭐 저하고는 좀 맞는데 저의 어떤 그 교육 방침이라든지 제 강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제가 수능 물리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동조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강좌이기도 하다는 거 뭐 제가 읽기는 좀 민망하네요 그죠?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준비한 강좌인데 당연히 뭐 필수본 시리즈기 때문에 이게 필수본 시리즈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필수본 만큼 섬세하게 하는 강좌는 아닌데 그냥 필수본 할까 압축 버전이 갖는 또 나름의 어떤 불안감도 있거든요 뭐 자꾸 빠트리는 거 아니야? 뭐 근데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내는 데 필요한 개념은 다 터치합니다 다만 강약 조절이라는 거 너무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듣고서 또 거꾸로 필수본으로 가는 애들도 있어 이 설명은 다시 듣고 싶은데 발췌해서 들어요 필수본 안 듣고 VIP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어떤 특정 파트에서 저 설명에 기저에 깔려있는 배경 설명도 좀 듣고 싶네 뭐 이러면 거기만 들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보완제로 또 활용할 수 있어요 레퍼런스로 쓸 수 있다는 거지 필수본을 그렇게 뭐 발췌해가면서 이걸 이제 근간으로 해서 조금 부족한 거 내가 조금 여기는 따라가기 힘든데 역학은 잘 따라왔는데 왜 나는 에너지띠에서 말리지 뭐 이러면 이제 에너지띠 설명을 그냥 가서 자세하게 들으면 되지 뭐 그치?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N수생 여러분들 특히 N수를 위한 올해는 제가 더블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N수 그리고 좀 물리가 많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가득한 그들이 저는 이제 올해 더블 커리큘럼을 설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이제 나름 제가 이 시장에서 뭐 이렇게 그렇지 뭐 독보적인 위치? 뭐 이런 얘기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제 강의를 듣잖아요 솔직히 많이 듣잖아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또 딜레마가 있어요 야 2학년 때부터 풀커리 듣는 애들도 심지어 있고요 2학년 때 필수본 듣는 게 제 2학년 강좌 그 퍼스트 개념 완성이라는 2학년 내신 대비 개념 강좌도 물론 볼륨이 꽤 큽니다 어 어지간한 뭐 뭐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2학년들이 또 제법 또 필수본을 또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 놓고 또 아 제가 또 커리큘럼이 워낙 또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제 커리큘럼을 또 타겠다고 하면서도 애들이 또 그래 아 필수본을 2년 연속 듣는 게 아 참 그렇죠 예 저 매년 합니다만 저는 매년 이제 이게 업이라서 매년 합니다만 또 나도 그래 야 그래 나는 뭐 업이니까 한다 치고 애들은 2년 연속 필수본을 듣는 거는 좀 괴로울 수도 있겠다 그 긴 강좌를 그 긴 강좌를 같은 강사의 입으로 듣는 게 또 그렇다고 제가 또 교육하는 사람이 딴 데 다녀와 라고 하기에는 너무 책임감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 여러모로 뭐 제 커리큘럼에 문제풀이 강좌든 모의고사든 뭐 뭐든 끊임없이 개정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그래서 작년 강좌를 들었던 학생들이 또 듣더라도 뭔가 이렇게 들을 게 많이 그득그득 쌓여 있으면 그래서 그것들이 잘 역할 분담을 해서 다양한 어떤 수강 시나리오들을 의미 있는 수강 시나리오들을 뭐 엮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나의 업이고 책임감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커리큘럼들을 계속 보강해 가고 있거든요 vip 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작년에 오랜만에 제가 예전부터 운영하다가 몇 년 쉬었어요 쉬다가 이제 작년에 메가로 제가 다시 돌아오면서 오랜만에 또 부활한 커리큘럼인데 몇 년 만에 부활한 커리큘럼 치고는 너무 호평이어서 저도 너무 보람찼고 올해도 작년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vip 내에서도 늘 이제 제가 작년에 했던 그 강좌를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더더욱 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강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빠르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또 따라오기 버거울 만큼 또 찍어서 빠르게 완강을 하려고 합니다 처지가 여러분들보다 뭐 여러분들이 학 스페이스보다 뒤쳐져서는 안 될 테니 그러려고 또 현장도 그만두고 뭐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빨리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따라오고 정리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커리큘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거니까 하여튼 뭐 잘 기대하시고 역시 믿음이 중요하겠죠 뭐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리는 여러 가지 정리, 방향성, 문제풀이의 컨셉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저랑 동기화해 나가시면 한 두세 달 정도의 시간 내가 늘 강조하는 시간이잖아 두세 달 정도를 인내하며 잘 믿고 따라오면 결국에는 굉장히 밝은 걸 보게 될 거다 뭔가 아 이게 물리가 진짜 효자 과목이고 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두세 달 고생해서 한번 끝내놓고 나니까 야 이런 과목이 없구나 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경험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반가웠고요 하여튼 뭐 1강에서 1강에서 여러분들은 또 좋은 강의 좋은 강의 또 이렇게 102원만의 그 라이브함이 살아있는 그런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